안녕하세요 유프리 입니다 어 오늘은 소식 두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첫번째는 라이트코인 보유자들 에요 보유자들에게 스파크 토큰을 분배해 준다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트윗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거구요 두번째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거래소에서 디플레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라이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스파크 토큰을 무상으로 분배해 준다는 어제 트윗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트윗을 날렸죠 라이트코인 보유자들에게 50억 플레어를 배포한다 준다 이런 내용이 트윗을 날렸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50억 개 플레어 토큰을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라이트코인 숫자가 6600만 개입니다 이걸로 나누면 하나의 라이트코인 당 몇 개 플레어 토큰 스파크 토큰을 받느냐 하면 75개를 받습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50억 개 나누기 8400만 개 라이트코인이 최대로 찍을 수 있는 게 8400만 개입니다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 하면 59개의 플레어 토큰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플레어 토큰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요 빗수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확인한 내용은 어제 날짜입니다 오늘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한 거 말씀드리면 75개면 한 18,000원 정도 그 다음에 59개를 받으면 8,500원 정도 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만 원 정도 1만 800원 정도 그리고 최소 8,500원 정도의 이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에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 하는데 2분기라고 하면 4월달 5월달 6월달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 날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빠르면 4월달 늦어도 6월달 쯤에 이게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코인을 라이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스파크 토큰을 무상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거로소에서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사람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스파크 토큰은 플레어 토큰은 누가 우리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공짜로 준 겁니다 근데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에어드랍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플레어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D플레어 Y플레어를 공짜로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요?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에어드랍을 시켜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받은 플레어 토큰은 누구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1000개를 받았다 이건 플레어 네트워크가 가나라는 지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스파크 에어드랍 분배 계획이 있잖아요 최초 분배 시 우리가 1000개 다 받았어요 누가?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다고요?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물량에서 15%만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4989를 15%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1000개 중에서 150개만 매매가 가능하다고요 자 이 150개를 제 개인 지갑에 넣어주겠죠 플레어 개인 A개인 B개인 C개인이 있어요 C개인이 있는데 비율에 따라서 얘들한테 이 150개를 분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100% 다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15%에 상당하는 애들만 A, B, C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원래 스파크 토큰 100개를 받아야 돼요 근데 100개에 대한 몇 개만 받았다? 15개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규칙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내 지갑에 있는 것은 몇 개예요? 1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15개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규칙만 없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골치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냐면 이 규칙이죠 이거 읽어볼게요 최초 분배 시 총 물량의 15%만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이후 분배 85%는 25개월에서 34개월 동안 올 이래로 분할해서 지급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XRP하고 플레어 비율은 1.0073 이건 아실 필요 없고 그래서 만약 이런 게 없었다면 이런 게 없었다면 거래소에서 1000개를 다 받았어요 1000개를 다 받았어 이런 없었어 이런 계획이 그러면 A 받아야 될 게 100개야 B 받아야 될 게 얼마예요? 500개야 그 다음에 C 나머지 받겠죠? 400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자 플레어 토큰을 다 분배를 해주면 돼요 100개, 500개, 400개 자 그리고 거래소가 지원을 안 해준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100개를 개인 지갑으로 빼돌려야 돼요 그 거래소에 놔두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이 100개를 어디로 빼돌려야 된다? 메타마스크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에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플레어 토큰을 이쪽으로 이체를 시켜야 되는 거죠 100개를 자 100개를 이체를 시키면 7일에서 10일 후에 아니면 몇 달 그러니까 시간은 모르겠어요 한 달 후에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스냅사스를 찍겠죠 스냅사스를 찍을 거예요 스냅사스를 찍으면 100개의 상당하는 딥플레어를 받겠죠 이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거래소 지갑에 있는 내 100개의 플레어를 개인 지갑으로 옮긴 후에 그 다음에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스냅사스를 찍을 때 이 100개를 찍으면 100개의 상당하는 딥플레어를 받을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 물량의 15%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150개밖에 없다고요 거래소에서는 1000개를 다 못 준다고요 이 제약 조건 때문에 그래서 150개만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A는 100개의 상당하는 15%니까 15개 B는 500개의 상당하는 15%니까 5위는 55, 75개 C는 400개의 상당하는 15% 4전사, 4, 5, 20, 60개인가 이렇게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메타마스크로 놓은 후에 15개의 상당하는 딥플레어 이것밖에 못 받는다고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사용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거래소에서 플레어 파이낸스의 에어드랍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소가 참여하지 않으면 15% 드랍을 관련 지갑으로 옮겨야 하며 나머지 85%는 못 받는다 말을 했거든요 그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소 지갑에 1000개가 있고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서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1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개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분배를 해 줄 거고 그리고 그 150개를 우리한테 분배를 해 줄 거고 그래서 우리는 15%만 어디로 외부 지갑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되고 그 개인 지갑에 15%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딥플레어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15%밖에 못 받는 거예요 15%밖에 그래서 왜 100%를 못 받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인 지갑으로 받으신 분들은 100%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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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왜 개인 지갑에 받으신 분들은 100% 다 받느냐 하면요 자 이게 개인 지갑이에요 여기서 이분이 1000개의 플레어를 받았어요 개인 지갑에 자 개인 지갑 그대로 놔두시면 자 플레어 파이낸서에서 자 스냅샷을 찍겠죠 몇 개에 대한 스냅샷을 찍어요 1000개에 대한 스냅샷을 찍기 때문에 1000개 100% 다 뭐요 딥 플레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지갑에 있으신 분들은 100% 다 받는 거고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받으신 분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은 15%에 상당하는 딥 플레어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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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